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아휴... 짜증나! 이 지팡이만 있으면 다 이긴다더니 대마녀 이 거짓말쟁이! 에이!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으아! 음... 대마녀님이 뭐라고? 내가 다 입은다? 아! 치! 일러! 내가 겁낼 줄 알고? 흠! 그럼 이것도 필요 없겠네? 대마녀님의 선물인데 으, 선물? 뭔데? 뭔지 알면 깜짝 놀랄걸? 까하하하하하! 어때요?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정말 멋진데! 솜씨가 대단하구나, 로사! 고마워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한걸요! 아! 로사! 너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오지 않을래? 네? 아무래도 혼자 캠핑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 말이지 어, 하지만 전... 돈이 없어요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와서 편하게 지내면 된단다! 우리 빵도 마음껏 먹고 말이지! 응? 아니, 여보! 돈도 안 받고 그러는 거는 좀... 물론 공짜는 아니고 오늘처럼 가끔 우리 일을 도와주면 돼 엄마!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루사, 넌 어때? 음식과 잘 곳을 마련해 주신다고? 저,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 가게에 유능한 알바생이 생겼네? 그렇죠, 여보? 그렇죠! 잘 부탁한다, 로사! 그럼 로사가 게스트하우스 1호 입주자가 되는 거네요? 정말 그러네? 너흰 가서 짐을 가져오렴 네, 엄마! 로사, 캠핑장에 다녀오자! 응? 하하하, 다크랜턴이라고 했지? 어떤 마법인지 궁금한데? 리모티로 다크랜턴! 뭐야, 다 나잖아! 내가 여러 명이 됐네! 누구야, 날 불러낸 게! 우와, 여기가 어디야? 마음에 들어! 왠지 슬퍼 조용, 조용!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란다! 어쩌라고! 주인이라고? 주인이나! 근데 주인이 뭐야? 나 앞으로 힘들어지겠는데 너무 슬퍼 다 시끄럽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알겠지? 어, 어? 다 어디 갔지? 음! 맛있겠는데? 아, 반짝이는 게 마음에 들어! 거친 물고기들이 슬퍼 보여 너희들! 당장 일이 안 와! 모두 사라지게 해줄까? 하휴, 이대로는 안 되겠어 훈련부터 시켜야지 여기쯤이었는데 아까부터 뭘 찾는 거야, 스텔라? 그러게 말이다 뾱 이 근처에서 새로 생긴 귀여운 가게를 발견했었거든 으흐, 저기야! 들어가보자, 신비 난 여기 있을게 얼른 곡을 써야 하거든 그럼 잠깐 기다려줘 나도 가겠다뇨 그래, 같이 가자, 옐로비쥬 나의 아름답고 신비한 아이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작아보였는데 이렇게 큰 가게였어? 신기하네 뾱! 여기 최고다뇨! 오, 아름답고 고귀한 손님께 이 선물을 드릴게요 네? 저한테 왜... 당신에게 딱 어울리네요 자,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스텔라, 시크릿 플래닛 봤어? 무슨 일이 생겼나봐 어, 그대는 나의 프레셔스? 어, 어, 하... 프레셔스... 별을 닮은 전문빛... 내 심장을 훔쳐간 아름다운 그대에겐 제 맘을 드릴게요 어? 안 살아 스텔라, 서둘러야 해 어, 어, 빨리 가보자 흠, 벌써 가시나요? 안 돼! 으아악! 어, 어? 이건... 압도? 다 됐어 도와줘서 고마워, 주주 에이, 친구끼리 뭐? 어, 시크릿 플래닛? 로사, 나 급히 갈 때가 생겼어 루시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응, 당장 가서 말리는 게 좋겠어 얼른 가자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당연히 박물관이지 아니야 루시는 놀이터에 있는데? 어? 무슨 소리야? 루시는 강변에 있잖아 으아악! 동시에 이럴 수는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짜 수상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휴즈!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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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창고 쪽이야 그리로 가보자 응 왜 이렇게 안 와? 주비주를 찾아오라고 한지가 언젠데? 루시! 이거 어때? 정말 예쁘지? 놀이터에서 뽑아왔어! 귀엽지? 모두 보내줬는데 얜 너무 슬퍼 보여서 데려왔어 휴우! 휴우! 아, 짜증나! 이게 무슨 일이야? 루시가 여러 명이 됐어 응! 누가 진짜 루시야! 그래, 저 녀석들을 시험할 좋은 기회야 너희들! 할 일이 생겼어! 뭔데? 재밌겠다! 하기 싫어 저 애들한테서 주비주를 빼앗아 헤엑, 퐁! 우아 저 반짝이는 애들 말이야 하, 좋아, 마음에 들어 휴우! 휴우! 리모터로! 하트링 로드 펫펫 레인보우 스피 헉! 아! 아! 이게 뭐야? 으아악! 잘 안! 니모테로! 잘 안 돼! 오호, 이제 내 차례야! 니모테로! 옐로비쥬! 묘! 안 돼! 니모테로! 위험해! 루시가 너무 강해졌어! 미안해, 니모테로! 루썸 루스! 루썸 서브루! 루썸 서브루! 너희들, 그만해!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니모테로! 이제 끝장을 내자! 니모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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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메 거울! 밀어 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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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제 추비주를 내놓으시지! 말도 안 돼! 옐로비쥬! 묘! 트윙클 스타 로우! 트윙클 스트레이! 그리워! 여하! 하하하하 어! 아, 안돼! 나 까지 홀리면 큰일이야! 하하하하! 오늘은 안되겠어! 지금이야, 가자! 어! 아, 안돼! 하지마! 내가 다 이겼는데 내가 거의 이겼다고 내 거야 너희 진짜 누굴 닮은 거야